안녕하세요. 스크라이버스 사용법 강의를 맡은 강의자 공민경입니다. 저는 오늘 오픈소스 탁상 출판 프로그램인 스크라이버스에 대한 기본적인 사용법을 강의하며 간단한 잡지를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어려운 사전 지식을 필요로 하진 않지만 강의를 진행하기 위해 먼저 스크라이버스 설치가 필요합니다. 설치를 진행하기 전에 간단하게 스크라이버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크라이버스는 오픈소스 탁상 출판 프로그램입니다. 이 탁상 출판 프로그램이라는 말이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탁상 출판이란 개인의 컴퓨터로 단행본이나 사전 등의 출판물을 디자인하는 작업입니다. 데스크탑 퍼블리싱 즉 DTP라고도 합니다. 이 스크라이버스는 윈도우, 맥, 리눅스 등의 다양한 운영체제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문이나 포스터, 책, 잡지 등을 만드는데 사용이 됩니다. 보통 고유의 파일 형식은 SLA이지만 PDF나 SVC 형식으로도 저장이 가능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스크라이버스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이 위 링크에 한 페이지로 들어가 주시면 되는데 혹은 구글에 스크라이버스라고 치면 나오는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중근 부분은 GetScribers라고 보이실 겁니다. 그 GetScribers를 눌러주시면 이런 위와 같은 화면이 뜨게 되는데 스크라이버스에서는 안정 버전과 최신 버전이 존재합니다. 어떤 버전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저는 최신 버전, 그러니까 오른쪽 버전을 다운로드하였습니다. 다운로드를 눌러주시고 뜨는 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의 운영체제에 맞는 버전을 찾아 직접 다운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윈도우 64비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해당 버전으로 다운로드하였습니다. 이렇게 누르게 되면 다시 안에서 나오는 다운로드 링크에서 또 여러분들의 운영체제에 맞는 버전으로 다운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금 기다리시면 설치하실 수 있는데 한국어를 하시든 영어를 하시든 상관은 없지만 먼저 동의를 해주시고 이렇게 원하는 구성 요소를 선택하시고 위치까지 지정해 주신 후에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스크라이버스를 실행하게 되면은 위와 같은 화면이 뜨게 됩니다. 이거는 싱글 페이지로 한 면이 디자인하는 거고 이거는 약간 책같이 여러 개의 페이지를 두 페이지로 나누어서 디자인을 할 수 있는지를 선택하는 건데 저는 잡지에 한 페이지만 만들어볼 예정이기 때문에 한 면으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럼 위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아무리 빈 화면을 더블 클릭하더라도 이미지를 삽입하거나 글을 쓸 수는 없습니다. 글을 쓰기 위해 필요한 게 바로 문자열 프레임입니다. 단축키인 T를 눌러서 삽입하셔도 상관없고 이쪽에 있는 이 텍스트 프레임을 누르셔서 삽입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하는 부위에 마우스를 드래그를 하면은 칸이 생기게 되는데 이 칸이, 이 프레임이 제가 글을 쓸 수 있는 하나의 공간이 됩니다. 이 크기는 나중에 조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엔 대충 만드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면은 이제 글씨를 쓸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글씨를 적는데 한국어는 처음에 사용할 때는 사용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게 프레임 내에서 적용된 기본 폰트가 영어만 지원하는 폰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프레임에서 이렇게 오른쪽 클릭을 누르시면 컨텐트 프로펄티스가 뜨게 되는데 이게 텍스트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설정란입니다. 저는 이미 켜놨기 때문에 따로 다 한 번도 누르진 않겠습니다. 이렇게 프레임 이걸 사용하기 전에 먼저 아예 프레임 자체에서 한글이 적용되는 나눔 코딕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눔 코딕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한글을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아무거나 적으신 다음에 컨트롤 A를 누르면은 이 프레임 안에 모든 문자가 선택이 됩니다. 여기서 나눔 코딕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일단 간단한 아무 문장이나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폰트를 바꿀 뿐만 아니라 크기나 이렇게 컬러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너비를 넓힌다거나 크기를 높이를 높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문자의 너비나 높이 등을 세세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줄 간격들도 당연히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유자재로 텍스트 프레임을 여러 개 만들어서 사용한다면 텍스트 간의 간격이 맞지 않아서 지저분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안내선입니다. 저 이거는 삭제를 하겠습니다. 안내선은 프레임의 간격을 손쉽게 맞추기 위해 사용합니다. 왼쪽에 보시면 자 같은 것이 보일 텐데 이거를 더블 클릭한 상태로 이렇게 쭉 당기게 되면은 점선이 하나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원하는 부분에 점선을 두고 이렇게 페이지에서 스냅 투 가이드 영어로는 아마 안내선에 붙이기일 텐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텍스트 프레임을 만들었을 때 옆에 이렇게 붙어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격을 맞추어서 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안내선을 정확한 단위로 맞추고 싶다면 이렇게 빈 화면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매니지 가이드라고 안내선 설정하는 설정란이 보입니다. 제가 먼저 만들어둔 안내선이 있는데 이거를 삭제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제가 원하는 부분에 숫자로 몇 미리 부분에 안내선을 그릴 것인지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당연히 수평도 가능합니다. 수평은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apply to all page를 누르면 지금 적용된 모든 페이지에 이것이 적용이 됩니다. 저는 일단 한 페이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 페이지에만 적용이 됩니다. 만약 안내선을 어디에 만들지 감이 잘 안 잡힌다면 격자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뷰에 보시면 그리드 앤 가이드라고 보이는데 먼저 쇼 가이드는 제가 그린 안내선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 쇼 그리드가 격자를 표시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격자를 표시하게 되면 초록 연두색으로 격자 무늬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 안내선을 잡을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격자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격자는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하는 위치에 안내선까지 만들었으니 본격적으로 잡지를 한번 만들어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잡지에는 기본적으로 글과 그림이 들어갑니다. 글은 문자열 프레임에서 쓸 수 있었다면 이미지 또한 프레임이 존재합니다. 바로 이미지 프레임입니다. 이미지 프레임을 만들고 안내선에 맞추어서 크기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미지 프레임인데 원하는 크기로 이미지 프레임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 프레임을 더블 클릭하면 이미지를 삽입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무료 사진 배포 사이트인 픽사비에서 다운받은 사진을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미지 이펙트도 조절할 수 있는데 저는 일단 기본 이미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넣으면 이렇게 뜨는데 프레임 내 사진 위치를 변경하고 싶으시면 프레임을 더블 클릭을 하시고 이렇게 플러스 부분이 나타나면 이걸 잡고 이렇게 움직이시면 이 내부에서 사진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만약 더블 클릭을 하지 않고 프레임만 이동한다면 이런 식으로 프레임 자체가 이동하게 됩니다. 이미지가 아니라 이렇게 이 이미지를 프레임에 맞게 조절을 하고 싶으시면 오른쪽 클릭을 누르시고 이 Adjust Image to Frame을 누르면 이렇게 프레임에 맞게 이미지가 조절이 됩니다. 여기에 맞게 프레임을 조절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미지에 맞게 프레임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프레임을 조절하는 것보다 이렇게 한 후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배율을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열 프레임과 마찬가지로 오른쪽 클릭 후에 Content Properties를 누르면 이렇게 오른쪽에 이미지 프로페리티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저희는 배율을 조정할 수 있는데 이 Free Scaling이라고 이미 배율을 선택합니다. 그럼 이거에 맞게 이렇게 X축으로 스케일을 늘린다거나 이렇게 줄인다거나 제가 원하는 원하는 배율로 알아서 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저는 이 정도로 하고 위치를 이런 식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하나의 이미지의 삽입은 성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텍스트 프레임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 프레임에서는 한글을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라서 그냥 영어 폼드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크기를 늘리고 여기서 굵기나 기울임 정도도 제가 제가 임의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볼드 이탈릭 체를 하고 조금 더 크기를 키워오도록 하겠습니다. 글 간격은 자동으로 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분선을 하나 만들어줄 예정인데 구분선 만드는 건 쉽습니다. 그냥 이 위에서 이 선을 하나 클릭하시고 안내선에 맞게 이렇게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하나의 구분선은 끝난 겁니다. 그리고 이 옆에 프로펄티스에서 이 라인도 당연히 설정이 가능한데 이렇게 점선으로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점선으로 만든다거나 다양한 디자인이 있는데 저는 그냥 기본 실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을 적을 예정이기 때문에 텍스트 프레임을 하나 더 만들어보겠습니다. 이 정도 위치에 이 정도로 하고 아까 했던 것처럼 미리 프레임에 들어갈 문자들의 폰트를 전체적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한글을 적을 예정이라서 나눔 고딕을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줄 간격도 자동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저장해뒀던 글을 복사 붙여넣기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크기를 키우면은 프레임보다 글의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중간에 글이 잘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글이 다 나타나지 못하고 잘렸다는 걸 나타내는 게 이 X 표심입니다. 이럴 때는 또 자연스럽게 텍스트 프레임을 원하는 위치에 하나 더 생성해 줍니다. 이 정도 된 위치에 하나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여기서 나타난 이 X 표시를 먼저 더블 클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표시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글이 이어질 텍스트 프레임에 갖다대고 클릭해주기만 하면은 됩니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도 좀 작기 때문에 이렇게 늘려주면은 이렇게 뒷 내용이 잘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다른 프레임에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근데 글씨 크기가 조금 큰 것 같아서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사진을 하나 더 첨부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기본 사각형 프레임이 아니라 다른 모양의 사진을 한번 넣어볼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위에 이렇게 사각형 그리고 이렇게 별모양도 있고 뭐 아무튼 이렇게 아크라던가 이런 모양들이 보이는데 이 사각형을 꾹 누르게 되면은 쉐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세모, 십자가, 반달모양 뭐 다양한데 저는 원 모양을 한번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컨트롤을 누른 채 크기를 조절하면은 너비랑 높이가 고정된 채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모양으로 크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 이 원을 한번 누르시면은 여기에 컨버트 2라는 게 보입니다. 이 원 자체는 이미지를 삽입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프레임으로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한데 여기서 이 이미지 프레임을 누르게 되면은 이 원 자체가 이미지 프레임이 되게 됩니다. 혹은 텍스트 프레임으로 바꾸게 되면은 이 원 내부에서 제가 글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이 원 내부를 텍스트 프레임을 만들어서 글을 쓰게 되면은 원 모양에 맞춰서 자동으로 이 글이 써지게 됩니다. 저는 일단 이미지 프레임으로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미지 프레임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이걸 더블 클릭하시고 이 이미지 파일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했던 거랑 비슷한 방식으로 이 내부 이미지 크기를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텍스트 프레임과 이 이미지 프레임이 겹쳐서 글이 잘려 보이게 됩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이 오른쪽 숙성에서 쉐입에 들어가시고 이 텍스트 플로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위에 덮어 쓰는 것이고 이 쉐입 주변에서 이걸 흘러가게 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조금 이렇게 뚝뚝 끊어지는 감이 있어서 저희가 할 방법은 이 컨투어 라인입니다. 이렇게 살짝 낮추하면은 이 원의 둥근 모양이 맞춰서 텍스트가 잘려서 보이기 때문에 잘리는 문장 없이 온전하게 이 문장들을 전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구분선을 하나 더 그었고 다른 본문을 하나 더 적어보겠습니다. 텍스트 프레임의 문자를 나눈 코딕으로 바꿔주시고 글자 크기를 정한 다음에 줄 라인도 바꿔주시고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시면은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 프레임에는 기본적으로 선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선의 모양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타입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저는 가장 기본적인 점선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라인을 조금 얇게 잡고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얇은 점선 라인이 이 이미지 프레임 겉을 감싸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전부 잡지를 만드는 거는 일단 전부 끝났는데 이 스크라이버스에는 재밌는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로 ISBN과 같은 바코드를 생성할 수 있는데 이 위에를 보시면 이 바코드 모양의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 바코드를 한번 눌러보시면 바코드 패밀렐라는 것에서 뭐 여러가지 바코드 종류를 고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 오브 스케일을 하시고 여기서 저희가 원하는 ISBN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정말 이미의 바코드가 하나 생성이 되는 겁니다. 저만의 바코드가 그래서 이걸 OK를 하시면 이렇게 제가 원하는 곳에 바코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막대기 형식의 바코드 말고 이 two-dimension 심볼에 들어가서 QR코드를 하나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마이크로 QR코드 매트릭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저만의 바코드를 하나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바코드를 끝에 하나 설정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 제가 만든 작품을 PDF로 저장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파일에서 이 세이브가 아니라 익스폴트에 들어가서 세이브 에지 PDF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PDF로 들어가서 경로를 제가 임의로 한번 설정해보겠습니다. 원하는 경로의 이름을 바꿔서 파일 형식은 PDF 파일이고 그대로 저장을 하게 되면 제가 만든 파일이 PDF로 저장이 되었습니다.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제가 만든 이 잡지의 한 페이지가 저장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스크라이버스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설치 방법 그리고 스크라이버스를 이용해 이렇게 간단한 잡지의 한 페이지를 만들어 보는 강의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민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